저희 이제 진짜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저희 끝나고도 윤지훈 누나의 장윤지훈 누나의 옥탑방 라디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는 미의 아는 오빠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아는 오빠 만나러 가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아는 오빠 만나러 가요 정말 눈치 없고 답답한 남자죠 정말 아는 여자들도 아는